내 파트너라면 그렇게 입지 않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파트너가 아니니까 이렇게 입었죠? 이왕에 연극하는 거 무대 의상 제대로 맞춰야죠 갈아입고 나오기 귀찮아요 안 갈아입어도 돼요? 타요 또 무엇을 하려는 거지? 주문하신 제품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? 브라바바 브라바바 이제야 무대 의상이 제대로 맞춰지는데 연극 한 편 한다고 이렇게 다 해줘도 돼요?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찾아주는 거지 오우 오우 야